망망대회를 가로지르는 퇴역한 군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전함에는 일본인 신혼부부와 대선을 노리는 유명한 정치인 그런 아빠를 따르지 않는 까칠한 아들이 타고 있었죠. 양아치들에게 서열 정리를 하는 조폭들 조폭들의 대장이 정치인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고 정치인 부자의 경호를 자청하죠. 이 군함엔 흙을 모으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노인에게 손길을 내밀자 노인은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조폭은 정치인 부자를 특실까지 안내하고 근처를 지나던 술집 여성들이 특실을 발견하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친절하게 말을 권해는 일본 여성 노인은 이번에도 미소만 짓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저녁시간 여러분들과 여행을 함께할 입의 함장입니다. 함장과 정치인이 특식을 즐기는데 조폭이 무리하게 합석하고 이들 팀에 껴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고 일본 남성이 불만을 제기하자 다른 사람들도 속속 불만을 토로하는데 정치인은 노련하게 사태를 정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특실만은 지키게 되죠. 한편 군함을 구경하던 일본인 부부 달걀을 부하 지키려는 노인을 발견하는데 노인은 각종 야채들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키우고 있었죠. 밤이 되자 군함에는 도박을 시작으로 온갖 약물과 함께 매춘이 성행하는데 배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들도 똑같이 타락해버리고 일반 승객들도 서로에게 폭력을 쓰며 배의 분위기는 험악해집니다. 한편 구석에서 술을 먹던 양아치들 이들 눈에 일본 여자가 들어오고 가만히 지켜만 보는 정치인도 조폭의 끔찍한 제안을 받아들이죠. 양아치들은 부부의 객실을 습격하고 남자를 폭행하며 여자를 폭탈하려 드는데 조폭은 쓰러진 남자를 주저없이 살해하고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한편 근처를 지나던 아들이 현장을 습격해 여자를 구하는데 여자는 조폭에게 겁탈당하며 기절해버리고 노인은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일을 마친 조폭은 정치인 방에 여자를 눕히고 정치인도 여자를 겁탈하는데 마침 아들이 들이닥치고 아버지 지금 바빠 일을 마친 정치인이 자리를 비우자 조폭은 마치 시험하듯 아들을 방에 넣어버립니다. 여자를 보자 고민에 빠진 아들 아버지와 같은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여자 바다에 떠있는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고 투신을 시도하려는데 노인에 의해 다시 한번 기절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배는 하늘 높이 떠오르고 사람들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죠. 노인의 방에 들어온 여자 노인이 종말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패닉에 빠진 승객들은 식량을 털기 시작하는데 조폭들이 모두 제압하곤 총으로 위협을 가하며 배의 실권을 정치인이 잡게 되자 무기될 만한 게 있는지 빨리 찾아봐 선원들은 반란을 위한 수류탄을 준비하죠. 조폭들은 어느새 군복으로 갈아입으며 본격적인 완장질을 시작하고 일반 승객과 달리 양질의 식사를 즐기죠. 승객들은 결국 지쳐가기 시작했고 일본 여자가 어디론가 향하는데 여자는 특시를 급습했고 아들이 제지에 나서는데 일본 여자는 한국말을 알아들었고 아들의 위선에 크게 실망합니다. 한편 조폭은 정치인을 불러내곤 총까지 건네주며 충성심을 어필하는데 그때 식량을 관려던 부하가 양아치들에게 식량을 빼앗기자 정치인은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하들에게 총을 들이밀며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노인과 함께 장모를 돌보던 여자 여자는 임신을 알아차렸고 자결하려던 여자는 다시 한번 제압됩니다. 술집 여자들을 찾아간 부하들 음식을 건네준 대가로 여자들의 몸을 취합니다. 결박된 채 정신을 차린 여자 정치인 아들의 음식도 받아 먹으며 약간의 희망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한편 폭동을 일으킨 승객들 식량을 훔치던 승객이 본보기로 살해되자 폭동은 허무하게 진압되고 항상 지켜만 보던 노인이 시신 거두기를 자청하는데 노인은 문을 걸어잠그고 묵묵히 칼을 갈아 시신을 조각내고 분쇄기에 갈아 비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조폭들을 습격하는 함장 스루탄을 던지는데 정치인이 기질을 발휘해 살아남고 상황을 역전시켜 스루탄마저 확보해버리죠. 함장을 뒤로하고 계획을 세우는 정치인 승객들을 전원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승객들 배급받으려는 여자를 노인이 막아서고 이제서야 텅 빈 창고를 확인한 승객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곳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고 정치인은 이 끔찍한 계획을 몸소 실천하는데 모든 구역을 몰살하고 탈출한 일부의 승객들에게는 조폭들이 추격해 무자비하게 도륙하는데 승무원들은 조폭들과 백병전을 벌이고 있었고 함장은 식량에 기름을 부어 빠꾸없이 태워버리고 둘은 그저 식량이 타는 걸 지켜만 보게 되죠 배 안에는 의미없이 싸우다 죽은 이들의 시신과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산을 이루는데 노인은 그 와중에도 담담하게 시신을 분해하고 비료로 만들어 닭을 배불리 먹이며 장모를 키우고 또 일부 시신들에게는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르기로 하는데 여자에게도 방법을 전수합니다 남은 식량이라도 찾아보는 생존자들 다 타버렸네 욕심내다 이게 뭐야 식량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이라도 잡아먹어야겠어 이 과정에서 아들이 휘말리자 죽고 싶지 않으면 나서지마 정치인이 조폭을 쏴버리는데 총알은 팔을 씻었고 총알이 모두 떨어지자 조폭이 총알을 넣고 죄 없는 사람 다 죽여놓고 정치인을 사살한 뒤 두 사람을 놓치자 술집 여자부터 잡아먹는데 그거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남녀를 전부 잡아먹으려 드는데 순식간에 총을 빼앗기며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노인을 찾아온 두 사람 배가 너무 고파요 아들이 닭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하자 노인이 건넨 것은 정치인의 살이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정치인의 살을 먹는데 인용맛을 알게 된 아들은 나머지 살도 뜯어 먹으려 드는데 시신은 전부 부패해버렸고 아들이 노인에게 또다시 닭을 부탁하자 노인이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의문의 살코기를 건네는 노인 노인의 살이었죠 그리고 노인은 의문의 문양만을 남긴 채 이 배를 떠나버립니다 어느새 닭을 노리는 남자와 지키려는 여자의 싸움으로 번지고 여자는 결국 남자를 살해하며 남자를 잡아먹어 연명합니다 어느덧 작물들은 풍성이 자라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렸던 알을 발견합니다 알을 먹자 시작되는 진통 귀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이 터전은 시신 위에 만들어진 곳임에도 모자를 행복하게 하기엔 충분한 곳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곤총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 몸집이 커진 아들은 닭을 보자 총을 꺼내며 엄마까지 위협하는 호로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리뷰한 영화 인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은 김교덕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같습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은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석을 해보자면 영화 속 군함은 노아의 방주인 동시에 지구 그 자체입니다 노인은 신을 상징합니다 정치인의 아들은 아담 일본 여성은 이불을 그리고 조폭대장은 에덴의 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폭은 초반부터 정치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중에는 총까지 건네주며 정치인의 권력력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또 정치인의 아들에겐 일본 여성으로 유혹을 해버리죠 노인은 모두가 타락한 이 배에서 그나마 착한 정치인의 아들과 일본 여성을 점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아들이 유혹에 넘어가자 배를 띄우며 정화작업에 들어갑니다 정화작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여자와 아이 하지만 아이는 구시대 폭력의 산물에 노출되었고 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또다시 폭력을 반복합니다 제 리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전